자, 유닛 8에 5번입니다. 5번은 A, B 두개로 나눠져 있죠. 자, 먼저 음원을 좀 듣고 그리고 지문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단어로 갑시다. 단어. 자, 단어. 액터는 배우죠. 남자 배우를 O, R 붙여요. 액트리스는 R, E, S, S 붙여서 여배우를 말합니다. 보통 액터는 남자 배우. 스타. 유명한 가수, 배우, 운동선수 등등등을 스타라고 한다. 자, 머리 떠 있죠. 반짝반짝 빛나죠. 일반 사람들도 가까이기 전 그렇죠. 쿨. 물론 시원함도 있고 시원하게 하다도 있지만 멋진 멋있는 쿨소쿨. 어른 돈을 벌다. 라쩌브는 매니랑 머니의 동의입니다. 같은 거야. 얼라러브. 셀 수 있는 거 매니. 셀 수 없는 거 멋인데 서양인들조차도 이제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기 좀 싫은 거야. 그래서 얼라러브나 줄여서 라쩌브를 많이 씁니다. 자, for this reason. 이 reason이 이유거든. 이러한 이유로. 오디션, 가수, 배우 등의 오디션, 최용심사. 렐리의 정말로. 밑에 쿨은. 이 리틀이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 말이 있거든요. 동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뒤에 거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 자, 많은 아이들이 원합니다. 동사가 원투입니다. 원투는요. 명사를 원할 때는 명사 씁니다. 명사를 원해. 그런데 뭐뭐 하기를 원해 그럴 때는 투 부정사 써요. 이렇게. 비는 mre지의 원형이죠. mre지의 원형. 투 부정사의 동사는요. 원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 쓴 거야. 네. 비동사의 뜻이 우리 있었죠. 뭐뭐뭐 이다. 어디어디에 있다. 어떠어떠하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상태를 나타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 투 비 또 윌비 그러면 뒤에 명사가 오고 싶으면 보통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나 가수가 되고 싶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They think that. 접속사 that. 생략 가능. 여기에 진짜 생각한 내용이죠. 스타들이 룩 담위 형료사 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멋져 보인다. 그렇죠? 룩을 예전에 좀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룩 형룡사 쓰자. 이렇게 보인다. 룩 앳 하면 명사를 보다. 룩 포 하면 명사를 찾다. 다 적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룩 라이크 명사 그러면 명사처럼 보인다. 룩 라이크 액터 그러면 배우처럼 보여. 룩 라이크 액터. 룩 라이크 액터 하면 여배우처럼 보여. 룩 라이크 아이돌 그러면 아이돌처럼 보여. 선생님 맨날 아린이 보고 아이돌 같다고 그러죠. 저는 아린이는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작자 눈에 띄었으면 저는 아마 테스트 한번 받아보라고 했을 것 같아. 일단 개성 있고요. 통통 튀어. 멘탈이 강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쟤는 아이돌 같다고 해서 아이돌 아이돌. 그래서 룩 라이크 아이돌은 아린이 룩 라이크 아이돌 그러면 아이돌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룩 포는 하고요. 찾다. 룩 액터는 돌보다야. A-F-T-E-R야. A-F-T-E-R. 명사 그러면 명사를 돌보다. 룩 포워드. F-O-R. W-A-R-D. 투. 명사 그러면 명사를 학수고대하다. 이때 투는 전지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이 정도는 좀 외워놓읍시다. 이 정도는 꼭 좀. 그들의 일이요. 소유격이죠. 대의의 소유격입니다. 그들의 일. 워커가 동사는 일하다지만 명사는 일이야. 일. 그들의 일이 참 펀해 보여요. 펀. 재밌죠. 그들이 벌어요. Lots of money. 많은 돈을. 사실 여기다가 머치를 써도 되고 얼라로 없어도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그들의 일이 재밌어 보이고요. 그들이 멋져 보이고요. 그들이 또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이 want to be like like는 처럼의 그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해요. 이제 비는 괴사죠. 그래서. 그래서. 이 콤마츠크 소우는요. 별표 좀 치고 그래서. 콤마츠크 소우 주어동사 나오면 이때 소우는 그래서. 그들이 오디션 보러 가는 거야. 그렇죠. 여기밖에 없다. 문제가 하나 있네. 그런 아이들은요. 노리를 거의 알지 못해요. 뭐에 대해서 what job is really like 그들의 직업이 진짜 어떤지 what like는 어떤지야 what your girlfriend is really like 너의 여친이 어떤지 말이야. 몰라. 됐습니까? 모르죠. 뒤에 나오겠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밑에 했고요. 역시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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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자 투데이 하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투데이가 오늘보다는 오늘날로 쓰이는 경우 많아요. 오늘날 밀리언이 백만냐. S 붙었어. 수백만이죠. 수백만의 아이들이요. 밀리언 조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여기 주어입니다. 수백만의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있죠. 트레이닝. 진행형이죠. 목적이죠. 뭐가 되기 위해서 빅 커뮤니터라죠. BEP. 같은 결입니다.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문장은 별표 좀 치십시오. 동사가 isn't입니다.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라고 그래요. 동사를 주어로 쓰기 위해서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게 동명사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동명사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동사를 주어로 쓰기 위해서 주어임에는 명사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려고 동사 뒤에 ing 붙였어. 해석은 동사하는 것 그래요. become 되다져 되는 것 뭐가 배우죠. 배우 원액도 또는 가수 그거 쉽지 않아요. 유닛 원액은 원액은 겨우 몇 명입니다. 원액 표 소수의 인원만 성공적인 엔터테이너가 됩니다. 모스트는 모스트 피플이죠. 대부분의 아이들 칠드론도 되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have a hard time 아이엔 자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have a hard time 아이엔 자는 데 어려움을 겪다. 뭐한데 making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거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 인이 빠졌습니다. 생략된 거야. have a hard time 아이엔 지 요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have a hard time 아이엔 지 아이엔 자는 데 어려움을 겪다.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기 그럼으로 그죠. 명령문보다 부정명령문이 더 강해요. 단지 look at 그 소수의 슈퍼스타만 보지 마라. 이거죠. 너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think of many 그래서 많은 뭡니까 이거 성공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 그죠. 끊고 네가 보지 못하는 성공하지 못한 엔터테인 연예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여기에 끄는 거는 여기에 후나 훈이 생략된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해줄게요. 적어는 세게 생략됐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unsuccessful. 나머지 다 긍정이잖아. funny, interesting, famous, lucky죠. 얘만 부정약이죠. 이거 재능이죠. 재능 어떤 걸 정말 잘하는 특별한 능력을 천부적인 재능 그렇잖아요. 그죠. 단어 today, 오늘날 그랬죠. 오늘보다는 오늘날로 많이 쓰인다. 수백만 훈련하다. 엔터테이너 여기다. 타고난 재능 successful, 성공한 반대말 unsuccessful. 대부분 여기 자고 요거 아 요거 여기는 뭐뭐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계속해서 했죠. 선생님은 ing 하느라 힘들다 이렇게 여기다 메이커리빙 생계비를 벌다 생계를 유지하다 그러므로 수퍼스타 이렇게 밑에 거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건 10분 설명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본인들이 음원을 좀 많이 듣고 다섯 번 열 번 막 듣고 읽고 단어 공부하고 그러면 거의 한 시간 되거든. 거의 40분 50분 꼭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닛 여기 키스트로션은 나중에 하고 유닛 에잇 끝났습니다. 여기까지